공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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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주 네, 시작합니다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출발! 그거 공주 있잖아, 공주. 이거 어렸을 때 봤던 거 막. 자, 막. 엘사랑 아나 나오는 거. 엘사랑 아나 나오는 거. 엄마도 모르게 지금. 엘사랑 아나 나오는 거. 엘사랑 아나. 겨울왕국. 겨울왕국, 정답! 아우 좋아요. 그 남자 그룹 있잖아. 춤추는 사람들. 응. 갈레리노? 아니. 자, 설명을 하고 있네. 패스. 아, 이걸 해줘야 되는데. 자, 이걸 그냥. 내 친구 이름 한 명. 이 친구? 응. 지원이. 좋아, 정답. 어, 그거 먹는, 먹는 음식. 그 먹는 음식. 어머, 어떻게 나. 어떻게 생긴 건지. 과일, 과일이고. 과일이고. 스펀지밥 알지. 치즈야, 치즈. 과일. 과일이래, 과일. 스펀지밥 하우스. 응? 스펀지밥 하우스. 하우스? 예, 무조건 맞춰야 돼요. 패스. 아, 패스 좀 봐. 패스 하면 안 돼. 물 안에서 하는 거. 당부. 아니, 물 안에서. 비슷했어요? 물 안에서 하는 거. 다이빙. 스쿠버 다이빙. 뭐? 스쿠버 다이빙. 아니, 물 안에서 하는 거. 벙커에 들어가요. 그렇지, 수영. 정답. 네. 자, 뭐 맞추고 있어요? 다시 한 번 또 갈까요? 이거 뭐야, 어디? 이거 그거. 아까 얘기했던 거 설명 다시 하세요. 2초? 8초? 과일, 과일 설명. 과일 있잖아. 그거 밑에는 노란색이, 위에는 초록색인데 까칠까칠해 약간. 약간 까칠까칠해. 약간 까칠까칠해. 못 먹어? 어? 샌드위치? 샌드위치? 과일이야, 과일. 과일이라고, 엄마. 아, 치유? 아니. 초란색이랑 밑에가. 아니, 위에가. 바나나? 위에가 초록색. 위에가 초록색이고. 자, 벌타마케를 빨리 치세요. 밑에가 초록색이고. 밑에가 초록색이고. 밑에가 노란색이고. 위에가 초록색. 그래서 왜 뾰족뾰족하고? 왜 뾰족뾰족하고? 아, 더 불빨으로 마무리했어요. 자, 점수는 끝났습니다. 자, 잠시만요. 우리 하은이야, 밑에가 노란색이고 위에가 녹색인데 뾰족뾰족한게 뭐예요? 바이네플로. 엄마가 바이네플을 몰라. 엄마가 바이네플을 안 먹어봤어요? 아니, 과일은 왜 뾰족한게? 뾰족 뾰족하잖아요, 그렇죠? 마을이. 아, 바이네플. 껍질이. 그 과일 내가... 야 너 때문에 못 추라. 왜 너 때문이야? 여기는 야. 하은아. 추면서 춰야지. 그렇지 잘했어. 하은이는 잘했어. 내가 볼 때 하은이 잘했어. 노래 몰라.